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뭐뭐다? 미세먼지는 나쁜 질병을 일으키는 벌레다 인사 달라고 했어 아니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난 미세먼지가 뭔지 몰라 소설을 몰라 그것을 몰라 이 미세먼지 하늘의 뿌옹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다 미세먼지야 글쎄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 내기도 안 해기 있어야지 물 안 좋은 거? 저는 생각 없어요 인체에 해롭다 미세먼지는 먼지보다 조금 더 작은 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... 뭐라고 해야 될까 호흡하면서 마실 수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도심 속에 아기축입니다 미세먼지는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을 적으로 생각을 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멀지만 가까운 곳이다 아 너무 길어요 미세먼지는 비참게 한다 집정도로 많이 해야 되나 미세먼지는 쓰레기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쓰레기만 쓰레기죠 저희한테 좋지 않은 또 그러고 대기우염 차에 뭐라고 매기가스 매연하고 미세먼지는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서서히 사람을 죽여가는 당장은 무섭지 않지만 오랜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한 복구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바람야 미세먼지는 바람야 미세먼지 저는 이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나오는 데 미세먼지의 말로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